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 거래 시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들 주식 거래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예요?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아침 9시부터 3시 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도 얼핏 아시겠지만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가 주식 시장의 거래 시간인데 9시 이전에도 조금 사고 팔고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3시 반 이후에도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걸 좀 오늘 확실하게 알자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알기 위해서 먼저 동시효과에 대한 개념을 먼저 확실하게 알고 오셔야 돼요. 이거 언제 강의했냐면 제가 너무 쉬운 경제용어, 금융용어 10에서 강의를 했으니까 먼저 이걸 보고 오세요. 아셨죠? 이걸 모르면 오늘 대화가 안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런데 동시효과가 뭐냐면 얘는 실시간으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주문을 모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가격이 결정하고요. 그 이유는 작전 세력이나 어떤 주식 시장을 교란시키는 요인에서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가의 안정을 위해서 이런 동시효과 제도를 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시효과가 뭐 때문에 중요하냐면 시가와 종가가 결정이 됩니다. 이 동시효과 매매에서 그러면 시가와 종가가 뭐냐? 우리 주식이 아까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오후 3시 반에 끝난다 그랬죠? 그럼 이 시가는 오전 9시에 시작할 때 주식 가격이고 종가는 끝날 때 가격이니까 주식 시장 3시 반의 가격이 종가예요. 시가와 종가 아셨죠? 이게 동시효과 매매에서 결정된다라는 건데 자,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이 시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니뭐니 해도 생선 몸통이 뭐예요? 정규 시장. 오전 9시부터 3시 반까지. 정규 시장이죠. 그렇죠? 근데 봐봐요. 이 시장 앞에 뭐가 있어요? 동시효과. 바로 뒤에 동시효과 있죠? 그래서 봐봐요. 아침 9시 전에 8시 반 부터 9시까지 장 시작할 때 동시효과 매매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동시효과 매매. 그 다음에 이 3시 20분부터 3시 반 이 정규 시장이 끝나는 끝자락에서 하게 되는 게 마감이잖아요. 끝날 때잖아. 그러니까 마감, 동시효과, 매매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에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렇지. 이때 시가가 결정이 돼요. 오전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오후에는 종가가 결정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이걸 한번 나머지는 조금 이따 볼 건데 이 3개가 제일 중요해요. 이 3개가.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쫓아서 이제 주식시장을 한번 열어보자고요. 일단 9시에 시장을 열었어요. 그날. 그날 예를 들어서 9,000원으로 시작을 했대요. 이게 뭐라고요? 시가. 9,000원으로 시작했대요. 시가야. 그래가지고 5시, 아니 5시를 했죠. 이거 3시 반까지인데. 아, 이거 뭐 맨날 헷갈려. 아무튼 3시 반까지죠. 그러면 이 3시 반까지인데 이 정규 시장을 3시 20분까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3시 20분부터는 동시효가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장마감 동시효가가 3시 20분부터 3시 반까지야. 그러면 9,000원으로 시작했다가 예를 들어서 3시 반에 1만원으로 끝났다고 쳐봐요. 3시 반에. 그러면 이 1만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날의 종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가가 돼서 이 3시 반에 또 끝나는 게 아니라 3시 반부터 4시까지는 당일 종가인 1만원으로만 이 시간에는 거래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장, 후, 시간의 매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대로 끝나기는 허전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4시부터 6시까지 10분마다 계약이 체결되는데 이때 가격은 종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10% 범위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9,000원에서 10%니까 만원보다 마이너스인 9,0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서 이 2시간 동안 10분에 한 번씩 거래가 가능한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시간 외 단일가 매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종가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야. 6시까지는. 그러니까 이 종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런데 이 종가는 또 왜 중요하냐면 다음날에 시장을 열었죠. 그럼 이 장전 시간 외 매매라는 시간이 8시 반부터 40분까지 10분 동안 거래되는데 여기에서도 뭘로 거래가 되냐면 전일 종가인 만원으로 거래가 돼요. 만원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이 8시 반부터 9시까지 장 시작 동시 호가 시간이 이렇게 되는데 이 30분 동안 뭐가 결정이 돼요? 그렇지. 이 종가에서 만약에 이 전날에 전날에 이 회사에 갑자기 밤에 대박이 뭔가 굉장히 좋은 호재가 생겼죠. 그러면 이때 주식 가격을 서로 살려는 사람이 미친듯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격이 막 오르겠죠. 전에 종가였지만. 그래서 시작할 때 딱 가격이 정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만 3천 원으로 딱 정해졌어. 선생님 만 3천 원보다 더 높이 결정될 수도 있지 않아요? 결정 안 돼요. 왜?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 상한가 배웠어요. 상한가. 상한가, 하한가가 가격 제한폭이 뭐라고 그러냐면 30%인데 이 30%가 뭐 기준 30%냐면 전날 종가의 30%까지밖에 못 올라. 그러니까 이 동시 호가에서 아무리 올라봤자 만 원이었잖아요. 전일 종가가. 그러니까 이거의 30%인 만 3천 원을 넘어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한가는 이 전일 종가의 30%니까. 그죠? 하한가. 그러면 7천 원까지 떨어지고 더 이상은 안 떨어지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기분 좋게 오르는 걸로 하자고요. 그래서 만 3천 원으로 이날 딱 하면 시가가 얼마로 시작되는 거야? 만 3천 원으로 시작을 해.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은 만 3천 원에서 더 이상 오를 수는 없고 제일 신나는 게 만 3천 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만 3천 원보다 만약에 좀 뭐 이제 만 3천 원이면 많이 벌어서 팔려는 사람이 있으면 떨어질 수도 있겠지. 만 2천 원. 더 이상 오를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우리 제한을 폭을 더 놨잖아. 30%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사실 이 종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종가. 그래서 이 종가를 결정하는 게 어디서 결정해냈어요? 이 동시 호가. 이 시간대. 그리고 여기에서 또 시가를 결정하는 건 근데 뭐예요? 이 장시작. 장시작 동시 호가 때.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그래프.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그래서 표를 봐봐요. 우리 방금 전에 어디? 이 정규 시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 놈을 앞뒤로 동시 호가 매매를 하고 여기서는 어떻게 당일 종가로 3시 반부터 4시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얘네들 2시간 동안 플러스 마이너스 10 종가로. 그래서 아침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침에 장전 시간에 매매가 있고 장시작 동시 호가 매매로 시가가 결정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주식 시장의 시간을 알았는데 이제 뭐 여러분들 신문 기사를 읽거나 여러분들 친구분들 대화할 때 아 주식 시장이 9시에서 3시 반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이전과 이후에서도 거래가 이루어진대. 동시 호가라고 들어봤니? 이렇게 좀 아는 척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지식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오늘 재밌었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